야담 이야기 주인공 유만호 부자의 묘였습니다. 그 묘의 서쪽 마을이 갈골이고 동남쪽으로 강 건너 마을이 문깨실이었습니다. 옛날 갈골에 어렵게 살던 유시란 농부는 농토가 없어서 문깨실에 건너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집과 농토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점심은 항상 그 부인이 날아다 주어야 했습니다. 아지랑이 끼는 따뜻한 어느 봄날 오후 유시천은 밭에 점심을 날아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지쳐 쓰러진 늙은 중을 발견하였습니다. 마음 착한 그 부인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가까이 가보니 숨소리가 아직 살아있는 듯하기에 흔들어 깨워보니 그 노승은 겨우 눈을 뜨고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부인은 큰 소리로 왜 여기에 쓰러져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허기가 져서 그런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음식은 다 먹고 빈 그릇뿐이요. 집에 가보았자 금방 먹을 것을 마련할 처지도 못되고 그냥 버려두면 노승은 굶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부인은 생각다 못하여 마침 아기 젖을 먹이고 있던 터인지라 우선 사람부터 살려놓고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뒤돌아 서서 자기의 젖을 짜서 그릇에다 담아서 주었습니다. 허기졌던 그 중은 본능적으로 모유를 먹고는 조금 정신이 들었는지 그 자리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감사하고 감격하여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시절은 남녀가 유별하여 내외하며 살던 때이므로 그 부인의 처사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자선이었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치아를 하고는 이 은공은 갚을 길도 없거니와 주인 어른께 인사라도 하고 가야겠다며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으니 그 부인은 민가도 많지 않은데 지친 중을 그냥 가라고 하기도 난처하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윽고 남편 유씨가 돌아왔으므로 노승은 큰절을 하고 전후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며 간절하게 고마운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아내의 그 남편 착한 유씨는 자기 부인이 한 처사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날도 저물었으니 집에서 쉬어가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중은 이 집에서 하룻밤을 유하게 됐습니다.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건넌방에 들어 그날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하면서 누워있는데 안에서 소리가 그치더니 유씨 부부가 저녁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유씨는 초상집 상주였습니다. 중은 그날 밤을 그 집에서 잘 자고 이튿날 아침 떠나면서 태산같은 재생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보아하니 상중인 모양인데 산소자리 잡는 일은 되었습니까? 하고 물으니 가세가 이 꼴인데 구산이 다 뭡니까? 묘자리를 잡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소승이 아는 것은 없으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다는 뜻에서 묘자리를 하나 보아드리겠습니다. 나하고 같이 나가 봅시다. 하여 둘이서 묘자리를 보러 나섰습니다. 남쪽을 바라보면서 지팡이를 꼽고는 얼마 안 가서 중이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라고 말하자 유씨는 우선 가난한 것이 아니여 글공부는 못하였으나 기운은 세니까 무관계통의 일이면 해낼 법도 하나 벼슬이라는 명칭 자체도 모릅니다마는 사람들에게 얻어들은 만호 첨사밖에 알지 못하니 만호 한 자리나 하면 만족하겠습니다. 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중이 앉으면 보이고 서면 안 보이는 큰 자리도 있어 삼상육판 이날만한 좋은 자리도 있긴 하나 당대 발복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 자리에 아버지 묘를 쓰도록 하시오. 라고 하면서 자리를 집어주고는 호련히 떠나갔습니다. 이 묘자리는 큰길이 나기 전에는 옥녀봉과 뒷산이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동남향의 양지발은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유씨가 그 자리에 아버지를 장사 지냈음은 물론이고 그 후 어느 해 가을날 전과 같이 문깨실밭에서 농사일을 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는데 길을 가다 보니 큰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 구석에 무언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유씨는 자세히 살펴보니은 앓은 푸대가 있었는데 혹시나 하고 그 푸대 안을 보니 엽전이 가득하게 있었는데 그게 다섯 푸대가 되니 깜짝 놀란 유씨 부부는 그것을 집으로 갖다 놓고 생각해 보니 지난 여름 장마에 떠내려온 것이 분명함으로 그냥 가질 수도 없어 광가에 신고하고 널리 광고를 내보았으나 끝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광가에서도 하는 수 없이 신고된 물건을 유씨에게 되돌려주어 유씨는 그 돈으로 문꽁리 인당리 등의 땅을 사서 부유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묘자리를 잡아주던 노승이 보통 중이 아닌 것을 알게 되자 겸하여 벼슬할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벼슬 한자리 얻어볼까 하고 돈을 두둑히 갖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사고 묻힌 그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벼슬을 할 수 있는지 몰라 벼슬아치가 많이 살고 있는 가외동의 큰 집 옆에 있는 객주집의 방을 얻어놓고 어슬렁 어슬렁 서울거리를 구경이나 하면서 소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캄캄한 밤중에 변소에 가서 소변을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마침 그 큰 집담을 넘어가는 검은 그림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본래 힘이 센 그는 다짜고짜 담 넘어가는 놈의 다리를 낚아채서 붙잡아 가지고 꽁꽁 묶어 결박지은 다음 그 큰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집 청직인은 왜 밤중에 소란을 피우느냐며 판서대감이 주무시는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판서란 소리를 들은 그는 더욱 소리 높여 도정놈을 잡았으니 문을 열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잠자던 집주인 판서대감은 바깥이 소란하니까 나와서 그 연휴를 묻게 되었는데 유신은 이 도정놈이 이 집담을 넘으려고 하는 것을 잡았다고 말하고 인계해 주었습니다. 도정놈은 조사 결과 당파 싸움으로 판서를 죽이기 위해 들어온 자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판서는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하였고 또 사전에 그 음모를 알게 된 것은 권세를 잡고 있던 쪽에서는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신은 그 판서집의 문객이 되어 소의를 하다가 집을 떠난 지도 오래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판서는 더 있어주기를 권유하면서 그대는 무슨 소원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유신은 배운 것은 없으나 힘이 세니 만오첨사나 한자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판서대감은 어렵지 않은 청이라고 즉시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유신은 만오첨사 벼슬을 하게 되었고 힘이 세고 정직하여 만오첨사 일을 잘해냈으며 나라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노승이 말한 대로 유신에는 당대 발복하였고 후세 사람들에게 마음씨 착한 유시 부인의 선행과 성공담이 오래도록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시 부부는 죽은 뒤 명당터인 아버지 묘소 옆에 묻혔다고 합니다. 역시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그 당시 때 그런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남편까지 당연시하게 이해를 해줬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복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상상하기도 ak-